오늘은 무릎씨 오이지를 맛있게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에는 피세틴 성분이 많아서 노화, 치매 예방과 피부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칼륨 성분이 많아서 붓기, 염증을 치료둔다고 하네요. 오이는 25개고요. 약 4.5kg입니다. 그리고 천일염 2컵, 일반식초, 사과식초 2컵, 설탕 1컵, 물엿 2컵, 소주 1컵, 베트남 고추 10개. 네,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심씹습니다. 타올로 씻어온 오일을 붓기를 깨끗이 닦아내겠습니다. 붓기가 있으면 혹시 물를 수가 있으니까 붓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우 룰그는 만들엉 2컵을 마친 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박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섞겠습니다 오일을 이제 반 개씩 넣고 소금과 설탕을 뿌립니다 김치 조리집게 하면 됩니다 한 개 한 개 넣고 소금과 설탕을 뿌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고추를 다섯 개쯤 넣습니다 베트남 고추가 없으면 청양고추를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과 소금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 2컵을 넣습니다 일반 식초입니다 진로 수주 한 컵을 넣겠습니다 이것도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좀 높은 걸 했습니다 물엿을 두컵 넣습니다 하루 지나서 수집으면 됩니다 한 3일 전에 오이를 이런 방식으로 담은 겁니다 오이가 너무 부드럽게 맛있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이가 오돌오돌하게 잘 자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담았어도 물이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영 이식극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